1, 2, 3 안녕하세요. 국민 안내원 가수 김정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민 버스기사 오종태입니다. 아, 나 요즘 살이 쪄서 고민이래요. 고민이래요? 진이적 표시지 하면서 하도 먹어봤고 살이 쪘대요. 아, 그랬어요? 그랬어요? 아, 야, 나 그거 안 했네. 우리가 이제까지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갔잖아. 지금은 경기도 하고 강원도 편인데. 오늘은 어떻게 뭘 주실 건가요? 이제는 손으로 맞추는, 촉감으로 맞추는 게임입니다. 손으로? 촉감으로? 자, 저희 안대를 드리겠습니다. 안 돼? 안 돼! 자, 책상 위에 저희가 재료를 놓았습니다. 네. 뭐야? 어, 뭐야 이거? 어, 뭐야 이거? 어, 뭐야 이거? 어, 뭐야 이거? 제도를 찾지도 못해. 아? 옆에 있으니? 잘하는 게 뭐예요 도대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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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남자가 이렇게 겁이 많아! 야! 아픈가 봐. 이 글려? 이 글려? 하나, 둘, 셋! 고수라야! 가제! 무. 복숭아 맞네. 가지는 어디 갔어? 가지 아니야? 이게 뭔가 있더라고 솜털 같은 게. 이게 복숭아네. 어차피 이거 보고 가진 꿈틀대고 움직인다고 얘기할 수가 있지? 이게 가운데야 감기도야? 뭐지? 죽었어 죽었어. 죽었어? 알았어 나 알았어. 뚫려. 뚫려. 안 따가워. 안 따가워. 인삼 아니야? 이거 우엄? 도라지? 이건 봐도 몰라요. 안 돼? 강원대도 좋은 약초들이 많은데 정선에 가면 황귀 있지. 진부에 가면 당귀. 횡성의 더덕. 양양. 송이. 원주. 오칠핵. 평창의 사냥사. 진짜. 말만 들어도 건강해지는 것 같지 않아 정태야? 네. 이거는 어디 거라고? 이거요? 정서. 이름이 뭐라고? 황귀. 잘했어요. 정서 황귀. 다시, complete. 들으면 상탐card이. 잘했어요. 그거. 이럴 때는 생크림이. 아니. 아니. 너는 다잉. 세뇌어의 살색. Companies 잃. 다시, 그릇에 sur라가.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요. 그렇죠. 나는 양구 시래기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진짜? 이게 떡갈비예요? 나 처음 봤는데? 먹어보고 싶다. 또 안 먹어봤죠. 잣나무에서 잤다는 거 보면 진짜 예술이야. 자식이 막 검색해서. 누나 발음을 이건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굉장히 큰 잣나무에서 잔다고요? 잣나무에 올라가서? 네. 자식이 홍평하고 가평. 홍평? 어디야? 홍평 아니야? 아 홍천 홍천. 아이고 가평하고 홍천하고 섞여버렸어요. 옛날에 나만 먹어서 미안하더라고. 그럼. 나도 먹어. 누나 나만 먹을게. 우와 잘 먹겠습니다. 누나 이게 진짜 이 쌀은 정말 이천. 김포. 안성. 철원. 떡갈비 내가 하나 올려줄게. 고마워. 고생했어. 사랑해요 누나. 사랑해요. 누나 이거 잣도 좀. 네. 자 이제 양구 시래기. 내가 임금인. 이 쌀이 임금인 수라쌀이 올라갔어. 그렇죠. 어허 한번 먹어보겠어. 이 맛있는 걸 혼자 먹으려고. 이야 이게 이천. 어우 나. 지리적 표시제가 엄청 많은 것 같아. 그래. 아니 그러면 도대체 지리제 표시제가 등록돼 있는 게 몇 개나 되는 거예요? 자 여기를 봐요. 하나 둘 셋 뿅. 제 1호 보석 녹차를 시작으로 전국 농산물 임산물 수산물 그 가공품까지 해서 총 180여 개 품목이 지리적 표시제로 등록이 됐다고 해. 이야 180여 개나. 이야 그러면 지리적 표시제가. 근데 왜 필요한 거예요? 아주 좋은 질문. 지리적 표시제가 왜 필요하냐면. 첫째. 원산지가 확실해요. 그렇죠. 둘째. 거기에 품질까지 우수하니까 우리가 믿고 안심하고 먹을 수가 있는 거고. 자 그리고 세 번째. 바로 농가 소득이 쭉쭉 올라간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 농산물이 세계적인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바로 이 지리적 표시제가 마련해준다는 사실. 그렇지 우리나라 잘 사는 나라 되려면 빨리 가서 지금 표시 확인하고. 네.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 자 그럼 우리 한번 외쳐보고 끝내볼까요? 오케이. 자 우리 모두의 자랑. K푸드의 대표. 질의적 표시대. 나 보여? 안 보이더래요. 소리는 들린데요. 안 보이대요. 나 이뻐요? 안 이쁘더래요? 안 보이대요. integ tuvo 다리가 다인다. 봐 잘 아닌 것 같다. 나 되뇨. 하이 되 disastrou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